이미정 선수 남은 거리 4.8m 이미정 떨어져요 이미정 6번에 이어서 8번으로 버디 잡아내면서 9번 더파 선도와 한타차까지 달아붙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동 2위에 이가영, 박림지, 이미정까지 정말 치열하게 지금 순위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올 시즌에 이렇게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은 적이 없었죠 선두권에 이렇게 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지금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김제희 선수 팝헛입니다 거의 직선 보면 돼요 잘 마무리했죠? 그렇죠 김제희 선수는 케빛나 선수처럼 퍼팅한 거라서 굉장히 빨리 좀 볼 잡네요